바라만 볼 것인가? 세이브 더 월드, 히트 세이브가 진짜 잘 들어왔고 지금 리븐을 한 번 살렸어야 했는데 급성장이 일단 픽성에게 들어가면서 딜러를 케어를 못해줬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 번의 기회를 또다시 한 번 씩기옵판 선수가 잡아내고 썸네이가 들어갔다가 위험해서 살긴 살았는데 정말 들어갔다 나오는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딜을 못 넣었죠 바라만 30초 말씀하시죠 바라만 멀프에다가 킥발까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밀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자 이거 좀 잡죠 역전 2기 역전입니다 한방 17초 제일 빠르게 16초 15초 아 끝났어요 이거 한방이 역전 역전 2기 깰습니다 역전 1기를 기록하고 있는 CTU 파토스 우와